한번 보자 자, 각오 단단히 하세요 괜히 큰소리 지는 건 아니겠지? 이건 어때요? 자넨 조종사지 우주비행사는 아니야 그 말도 맞군요 아, 깜빡했어요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죠? 아침을 많이 먹었던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번엔 회전입니다 그래, 나 내수기 때 이렇지는 않았어 목표물 지점으로 가 알겠습니다, 대령님 목표물에 접근, 주위를 저공 회전하도록 하라 북쪽 앞에 있는 두 수직 목표물을 폭파하도록 해 내가 한 말 잊지 말고 모의 비행대와는 달라 실전에선 직감이 필요한 거야 모든 신경은 한 곳에 집중해 음악은 추모치우고 리듬 감각이 없어져요? 그걸 끄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겠다 알았어 그래, 제이기란 내가 다르다고 했지 이번엔 앞에 있는 수평 목표물의 마크 81을 하나 떨어뜨려 보도록 한다 진작 아, 맙소사 겨우 이런 실력으로 적지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야? 안 되겠다 그만 방향을 돌려서 기지로 돌아가자 아, 보세요 지식대로 해 볼게요 대박 ~~ ~~ ~~ 어때요! 그래, 아주 근사하다 구하러 가도 되겠어요? 그래, 하지만 아직 좀 더 알았다, 알았어, 가도 될 것 같다 너희 이글젤 불러와 아직 세부사항을 소모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차이피 대령님 감사합니다, 차이피 대령님